주스 먹고 싶어요 냠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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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오려고 해요 화장실에서 하는 올바른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? 화장실에서는 장난감 몰이를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서는 장난감 몰이를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참 잘했어요 화장실 사용하고 나면 꼭 물을 내려주세요 물을 아껴 쓰세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소변 볼래요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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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illed 바지 봐 seu 화장실 사용하고 나면 꼭 물을 내려주세요 물을 아껴 쓰세요 쥬스 먹고 싶어요 쥬스 먹고 싶어요